네 자 시작했습니다. 자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졸라라고 하는 졸라생윤제로 라는 강의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무슨 강의지 모르시더라도 상관없을까는 유쾌하면서도 유용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하는 강의에요. 자 일단 뭐 처음 듣는데 대본 문제 풀어라 해서 죄송한데 일단 한번 풀어보십시오. 17학년도 6월평가원 생년 문제입니다. 자 잠시 이제 포즈 해놓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 요 문제를 두 가지 풀어라 할게요. 자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뭡니까? 틀린 것. 이게 되겠죠? 이제 노. 이게 되겠죠? 그 질문인데 질문인데 이제 이 문제 솔루션 1입니다. 예 첫번째. 그럼 국어적으로 풀어볼게요. 국어적으로. 자 제신문입니다. 제신문을 보면 맨 막줄에 마지막줄에 우리의 책임은 어떤 책임이야? 일방적이고 절대적 책임이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제신문 마지막줄에 일방적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입니다. 예 선지 1번에 보시면 선지 1번에 보시면 인간하고 자연은 공존을 위해서 뭐야? 서로를 책임져야 된대. 그래서 이제 서로니까는 일종의 이제 쌍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어적입니다. 예 국어적으로 뭐 별거는 없고. 어 별거는 없고. 제신문에서는 일방이라고 나오는데 선지에서는 쌍방이라고 나오니까는 이 두개는 인결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렇죠? 예. 예. 플러스 이제 둘의 관계는 부정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답 1번. 요게 국어적인 풀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감독님 국어 하셨죠? 국어. 제신문이 일방인데 선지가 쌍방이니까는 이거는 틀린 거다라고. 이게 국어적인 풀이에요. 그럼 이런 국어. 이게 국어 문제면은 정답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감독님 생각에. 이게 국어 문제면은. 예. 이걸 이제 뭐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께도 제가 학부모 설명할 때. 얘기를 해요. 예. 이걸 갖다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뭐 대부분 학부모님들의 기대치는 뭐 90% 이상 우리 애들 다 풀 거다. 음. 이상. 뭐 제시문 한 줄에 선지 한 줄간 끝나버리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이거 생윤 문제거든? 정답률이. 생윤이 아니에요. 60%야. 60%야. 엥? 이때 뭐죠? 부모님들이 놀래요. 아니. 이게 풀면 끝나는데. 이걸 왜 60%를 받지? 첫 번째. 두 번째. 자. 솔루션 2. 예. 솔루션 2. 예. 졸라식풀이 한번 해볼게요. 졸라식풀이를 제가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선질번. 예. 선질번. 선질번. 인간하고 자연은 이제 서로 책임져야지 돼. 서로 책임. 이렇게 이제 나오죠. 예. 자. 뭐 자연 중에 하나긴 할 텐데. 자. 예. 잠깐 이제 화면이 나갔습니다. 자. 바나나. 바나나. 제가. 뭐. 저는 인간. 졸라 인간. 예. 자. 다시. 예. 저는 인간. 예. 그 다음에 바나나. 자연. 오케이? 가면 좀. 바나나 드셨죠? 예. 자. 바나나. 예. 그래서 제가 바나나를 까가지고. 예. 바나나를 까가지고. 음. 맛있네요. 먹다가. 이게. 이게. 잠. 걸렸어. 걸려가지고. 예. 숨이 꼬딕꼬딕 꼬딕한다. 하고 이제. 겨우 이제 회복했어. 어. 겨우 이제. 넘긴거라. 넘긴거라. 제가 순간 빡칩니다. 아저씨 먹다가 찰 뻔 헐 죽을 뻔 헐 와 너만거 아니여 이 바람나 미쳤네 대가리 어디가 대가리야 정말 대가리 첨 맞았나 이거 어디가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조용히 손이 핸드폰으로 가겠죠 가가지고 112에 저 새끼를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미친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카운드님 순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바나나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그렇죠 예 보십시오 제가 바나나를 바나나를 갖다가 아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나나가 저를 아낀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 꽤 서로 책임이라는 얘기는 무슨적이니 미친놈이지 미친거지 그 손질번 손 넌 너무하고 죄송해 넌 말고 자 자 원상복귀 해 원상복귀 해놓고 해 이 친구도 원상복귀 해놓고 해 손질번 이거 미친거 아니야 이거 미친소리 아니야 이거 미친거 아니야 신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평가 문제가 아니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에요 경찰서에다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40% 는 일본 안하고 다른 것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틀려서는겠죠 일단은 그 다음 이제 제가 문제에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국어조로 풀리면 90% 그 다음에 이제 미친소리에 신고당할 소리죠 그렇죠 신고당할 선지를 갖다가 틀리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드리면서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반성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 나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한동안 한동안 이런 문제 틀리시는 분들을 죄송합니다 저는 한동안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 용신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름 나름 자름이 아니고 나름 나름 제가 경력이 좀 꽤 돼요 그래서 어 그리고 나름 주류의 어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 어 EBS 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 사탄만 한게 아니라 뭐 논술 구수 한번 해보고 여러가지 강의들을 갖다가 논술은 꽤 오래 했습니다 이거 10년 넘게 했습니다 예 뭐 구수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름 이제 제가 입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경력도 쌓아오고 그 다음에 넓게 폭넓게 가르쳤다 라고 생각하는데 생활과 윤리는 첫 해부터입니다 첫 해부터 첫 해부터 가르쳐 왔는데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도저히 이거 왜 틀려 뭐지 이거 그러다가 그러다가 2017년 1월의 어느 날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를 보다가 다큐를 보다가 놀라운걸 알게 됩니다 인간의 dna와 50%가 일치하는 지구상의 생명체 이따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를 하는 거라 어 감독님 이거 먹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인간의 dna와 50% 일치하는 지구상의 생명체 예 원숭이 이거 질문하면요 대부분 대부분 답변하는 게 뭐 원숭이 그 다음에 뭐 돌고래 뭐 오랑우탄 뭐 침팬지 이런 이제 얘기들 해요 하는데 일단 아니구요 일단 아니구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 한다면은 시장에서 시장 가면은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감독님 뭘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예 감독님 예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저 처음 보시죠 그렇죠 예 자 감독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예 개를 데리고 왔는데 어 데려왔는데 일단 자 일단 아니 저기 저 물리면 안되니까요 감독님 잘 들으십시오 혹시 제가 놓쳐가지고 얘가 좀 날뛰더라도 문 여고 나가시면 안됩니다 예 예 저기 얘 도망가면은 못잡아요 예 그래서 어허자 자 일단은 제가 상처로 다 가게 또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일단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직접 예 그럼 혹시 장갑 하나 드릴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은 얌전히 잘 있습니다. 혹시나 얘가 날때 가지고 저를 문다. 그러면 좀 신고는 좀 해 주십시오. 얘입니다. 누구냐고 하면은, 어떤 애냐고 하면은 일단 잡았습니다. 얘입니다. 안 집히네요. 그래도 살했다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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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진짜. 농담 진짜. 인터넷 확인해 보세요. 진짜. 우와, 바나나가 언제 이렇게 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와, 바나나가 우리의 50%를... 오 마이 갓! 나 그냥 필리핀이라고 무시했는데. 우와. 헐! 바나나가 이렇게 진화한 생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덜 떨어진 생물이었나? 그때 제가 깨달았지요. 아,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인간형 바나나들이 있구나. 그래서 얘를 싹 가리 까면은 안에서 바나나가 나오는구나. 아, 그러니깐 틀리지. 수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시험지인데 바나나가 이 수능 시험이죠.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이 시험지에 도전하고 있으니 아, 틀릴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되고 제가 이 바나나입니다. 인간형 바나나, 야, 이건 내가 발견한 거야. 내가 발견한 거야. 내가 최초 발견한 거야. 어? 내꺼야. 내꺼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유는 해줄게. 어쨌든 내가 발견한 거야. 최초 발견자 졸라라고 좀 적어줘. 어?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 바나나도 시험을 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나나 분석 작업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바나나 제거 특강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7년 1월 이후에요. 어. 그리고 이제 그게 먹히는 거라. 그게. 먹힙니다. 바나나 제거 강의는 진짜 명강입니다. 장점. 바나나 제거 가능. 예. 졸라 바나나. 졸라티의 바나나 제거 특강 들어보라고. 예. 이거 언제 들으면 되냐고 아무 때나 들으시면 됩니다. 어. 드디어 이제 이 강의들이 이제 이 저의 제거 특강이 바나나 특강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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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그냥 홍보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 예. 알려지면서 아는 분은 아시더라고요. 예. 드디어. 그건 내셔널 지오그래픽 때문에 만난 거야 인마. 잘 왔어 이 새끼야. 그래. 내 강의대. 내 강의. 내 강의를 들어야지. 바나나 제거 강의 하지 않게 바나나 이거 놔두고 그냥 백날 강의 들어 봤자 개념 공부해 봤자 계속 막힌다니까. 계속 이제 점수는 올라가죠. 예. 근데 계속 이제 뭔가 아리까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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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가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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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가민가. 예. 그렇게 이제 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뭐랄거냐. 바나나에 대한 이제 유형 확인과 그 다음에 이제 고에 대한 이제 예. 제거하는 작업들을 이제. 이 강의. 이 전체 강의죠. 예. 전체 강의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나나입니다. 자. 인간형 바나나의 4대 유형이자 4대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살짝 까면은 요 안에서 뭔가가 속 바나나 같기도 하고 뭔가 나올 것 같은 예. 늘은 느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자. 유형 4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4가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예. 첫 번째 문장 또는 선지 바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예. 제시문 바나나가 있고요. 아까 여러분이 본 거는 제시문 바나나입니다. 제시문이 있는데 틀리는 거라. 어. 세 번째 예. 기출 바나나가 있고요. 네 번째 교과서 바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나나들은 하나 이상의 유형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건 또 뭐예요? 이제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예. 가장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예. 중요한 이제 문장 선지 바나나 통장할게요. 그래서 바나나의 4대 유형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를 제거하는 방법. 예.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6강이에요. 예. 1부와 2부인데 그게 이제 총 5강이고. 5강이고 1부가 2강. 예. 2부가 3강. 예. 이 되고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시험장에서 갑자기 바나나성이 나타날 때.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나나 제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에서 가장 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문장 바나나인데 선지 바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의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출제된 선지들이 있습니다. 한 2억의 평가원 나면 다 평가원 문제들이에요. 제가 주로 다루는 것은 평가원입니다. 예. 6평, 9평, 수능을 거의 90% 다룹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이 문장 선지들이죠. 예. 선지들은 항상입니다. 항상 거짓이든가 아니면 참이든가. 1, 2번부터 10번까지는. 이 문장은. 이 선지들은 항상 참이든가 항상 거짓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 그걸 파악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선별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요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형강을 종로학원 제수종합반이 있는데 종로학원에서 강의하거든요. 종로학원에서 윈터스쿨입니다. 예비, 고의는 맞추는데. 맞추는데. 예비, 고사죠. 제수선행 말아야 돼요. 예비, 고사가 틀리는 선지를 골라왔어요. 다시. 이거 예비, 고의는 맞춰. 근데 예비, 고사가 틀려. 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게 바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 자,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저랑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1번. 도가 천지는 질서가 없는 무의책이다. 이 문장은 항상 참일까 항상 거짓일까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기본적인 바나나들.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저 아직 도가 안 배웠는데요. 일단 대뜸 남기고요. 도가 안 배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좀 지식 공부한 애들. 지식 있는 애들이죠. 예비, 고사들. 그래서 3학년 때 그래도 공부 좀 한 애들. 이런 게 뭐냐. 도가가 무의가 맞지 않나? 도가가 질서가 있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체계가 잘못되었나? 체계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해요. 이런 고민들을.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니? 아리까리해지는 거지. 그래서 뭐 맞추는 애도 있고 틀리는 애도 있고. 근데 예비, 고의, 인간입니다. 예비, 고의, 인간은. 봤니? 질서가 없는 건 체계가 아니잖아요. 예비, 고의 이렇게 불더라니까? 이게 답이야. 이 문장 거짓이야. 이게 인간의 관점.인데 바나나들은 지식 공부하거든. 바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식. 일단 이 바나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지식이죠. 이 지식을 단어로 외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제목, 키워드. 오르비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워딩이 나옵니다. 워딩. 싱어가 이런 워딩 사용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 이거죠. 도가 무의 맞는데? 바나나들은 문장을 보고 판단하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인간들은, 닝겐들은, 인간들은 문장을 보고 파악하는데. 바나나들이 지식 공부를 단어로 공부해놓고는 단어만 보고 판단하는 거라. 아, 도가 무의 맞는데? 어, 도가 책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비고사들이 뭐가 문제냐? 고2 때까지는 닝겐이었다가, 인간이었다가, 지식 공개, 지식 공부하기 전까지죠. 생융 공부하기 전까지죠. 사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인간이었다가, 사탄 공부하면서 이제 뭐가 됐냐? 바나나 성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바나나 성이 더 강해지는 거라. 계속 해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장 바나나라고 합니다. 바나나들은 문장을 모른다. 문장을 안 본다. 단어만 본다. 그것도 뭐야? 지가 공부한 단어. 그래서 예비고인은 아주 인간답게 맞추고, 예비고사는 바나나답게 틀리더라고요. 이 문장 틀린 거야. 질서가 없으면 체계라 할 수가 없어. 선생님 강의는 참 체계적인데요. 이 얘기는 선생님 강의가 참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사입니다. 이 얘기 아니잖아. 그렇지 않니? 뭐 여기 무슨 개념이 있다고 이 선지 갖다가 개념으로 풀고 한 줄 했어. 자, 마찬가지. 2번인데, 2번은 이제 예비고의들이죠. 예비고의들이, 야, 2번 차민이 거짓이니 할까? 거짓이요? 이러더라고요. 다 맞아. 이거 거짓이야. 이거 또 항상 거짓이야. 근데 왜 거짓이니? 이러니까는 동물은 기계가 아니잖아. 이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일단 데카르트란 사상가는 동물을 기계로 보았다. 그래서 동물 기계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그래서 데카르트란 사상가는 동물을 기계로 보는 건 맞다. 그러면 이 문장은 참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거짓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인간. 그렇지. 그래서 왜 하니까는 기계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 기계에 무슨 영혼이 있어? 기계에. 이게 여기 무슨 영혼이 있어? 얘도 영혼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간 영혼 가지고 있니? 잘 모르겠다. 마는 얘. 어? 얘는 영혼 없지 않을까? 그렇지? 기계는 영혼이 없잖아요. 하면 되는데 데카르트죠. 다시 데카르트가 아니고 데카르트가 아니고 바나나들어. 아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이러는 거라.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무슨 상관이야? 기계가 영혼이 없다는데 이 문장은 X. X. 평가원 선지. 3번. 역대껏 고난도 선지 중에 하나. 음. 하나. 자.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문장도 항상 거짓이야. 항상 거짓이야. 그리고 1번, 2번, 3번 감 잡았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감 잡았니? 보통 문장이 아니. 한 문장 안에서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두 개가 두 개의 표현들이죠. 영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거짓이 문장이라고. 이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럼 이제 3번은 거짓입니다. 뭐가 되느냐? 감 잡았니? 요거랑 요거랑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 가치의 근원이야. 다시 인간이 인간을 근원으로 봐. 핵심으로 봐. 본질로 봐. 그러면은 자.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생태적 관점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적 관점입니까? 조금 더 하자면 뭐 생윤 지식까지 하자면 인간 중심적입니까? 생태 중심적입니까? 그럼 뭡니까? 그래. 인간적.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생태적. 요게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인간의 근원으로 인간을 근원으로 생각하는 건 생태적 관점이 아닌 거라. X. 이 문장은 X. 요게 일본 레오폴드가 아니라 레오폴드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 문장은 X. 뭘 고민해? 요게 무슨 생윤 개념이 있어? 뭐 생태적이라는 단어가 생윤 개념이 아니라니까. 예비 고위가 맞추더라고. 걔네가 뭐 생윤 해가지고 맞춘 거 아니야? 자. 또 한 번 봅시다. 또 4번. 요거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그랬죠? 아니. 인간이 자연에게 책임질 수는 있지만 자연이 인간이 책임 못 지지 않냐고. 도대체. 뭐 바나나가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도대체. 어? 뭘 이걸 고문하고 있어. 근데. 지식공부한 바나나들은 뭐니? 요나스 쌍방 아니고 일방. 이러는 거라. 요나스도 쌍방적 책임 부정하지는 않아. 요나스도 쌍방적 책임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바나나들이 요나스 쌍방. 인간하고 자연은 쌍방 아니고 일방.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전히 바나나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또 5번 선지 뚜뜨리는 거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상호간의 의무. 자 이거 X거든? 이 문장 참일까? 거짓일까? 고3 예비 고2대로 맞추더라고. 요것도 X요 이러더라고. 이건 안 되는 거라. 무슨 얘기니?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자연 보호할 수는 있어. 그렇지.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선조들을 위해서 자연 보호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니?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가 500년 후의 세대가 우리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어? 그러면은 요거나 요거나 뭡니까? 생각하는 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들은 인간이 자연에게 해주기에는 자연이 인간에게 못 해주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간 옛날 선조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없는데? 어? 하고 이제 사고력으로 푸는데 또는 뭐니? 문장으로 푸는데 빤한 분들은 이 됩니다. 아씨 현 세대 미래 세대도 일방인지 몰랐다고 아씨 그거까지 외웠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라. 이것도 틀리고 또 틀리고 있는 거라.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바나나들은 공부가 계속 지식이 추가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생윤 하면 할수록 공부량이 많아진다고. 그거 잘하면은 바나나 기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공부할 게 아니야. 네가 인간이면 죄송합니다. 님들이 님들이 인간이면 이 선지들은요. 공부를 할 선지들은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강의 듣고 음 하고 넘어가면 되는 선지들이야. 자 그 다음 또 봐봐. 이거 6번 6번 6번하고 7번은 7번이 교육청에서 나왔던 역대급 바나나 선지들인데 인간하고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관심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잘 봐봐. 예 자 그대로 적자 인간 인간이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사 선호한다는 얘기는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익관심입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싱어만 이익관심 쓰는 거 아니에요? 몰라. 그런 게 어딨어? 뭐 이익관심이 싱어 특허야? 자 동물입니다. 예 동물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 자 문장을 하자 인간이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 이익관심의 대상은 대상은 뭐뭐이다 감독님 감독님 인간 맞습니까? 맞나요? 예 그러면 감독님 그냥 감독님의 국어로 그냥 해결해 주세요. 감독님이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에 예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감독님이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예? 부모님 부모님? 예 뭐 부모님 예 상당히 특이한 답변이네요. 처음 듣는 답변이 납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 뭐 게임 남학생들 게임 뭐 그 다음에 돈 예 뭐 옷 옷 그 다음에 음 이 친구는 좀 재수하늘 때 좀 생활이 힘든 모양입니다. 어떤 분 진짜 진짜 형광입니다. 형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이죠. 이분 이분 어떤 분 이러더라고요. 자유 어떤 분 인권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는 저기 뭐가 문제니 도대체 그렇지 오케이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가장 노골적인 노골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동물적인 동물적인 이제 그것은 뭐냐면 번식 어떤 분 예 어떤 분 번식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안 된다. 일단 진정하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등등등등등 어 등등등등등 자 그러면은 동물의 손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니까 이것도 여기 뭐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거 두 개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다르다고 인간과 동물의 손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에 동일하다? 어 선생님 다르잖나요? 하면 되는데 바나나 분들은 이럽니다. 신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다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게 이거랑 뭔 상관인지 도대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맞기도 한데 그게 이거랑 뭔 상관인지 도대체 어 문장으로 딱 이해하면 되는데 이익 나왔다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들이대고 앉아 있는 거라 누가? 바나나 분들이 어떤 바나나들이 공부를 한 바나나들이 그래서 공부에 쓰리는 거라 공부 안 하고 맞추다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바나나성이 더 강해지는 순간 여러분 공부는 속된 말로 나으리가 나와버려요. 큰일 나와버립니다. 이건 그냥 X야 뭐 이거 이거 판단하는데 무슨 대단한 지식 필요가 없어 자 마찬가지 7번입니다. 7번 10월 교육전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때쯤 이제 로이스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씨 모든 분배할 때 모두는 아닌 것 같고 뭔지 뭔가 차등의 원칙은 예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부들부들부들부들 바나나들 모든 분배는 정의로운 것이다. 이거 항상 예스 무슨 말이니 자 로이스 필요 없어 로이스 필요 없고 봐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데 다시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데 조건이 있잖아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데 문제일 수 없어 없잖아 오케이 됐네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면 그건 된 거 아니야 문제일 수 없어 없다며 그러면 모든 분배 정의롭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문제없다 그것 하면 되잖아 뭐 여기에 뭐 로이스가 왜 필요하고 차등의 원칙이 왜 튀어나옵니까 10월 교육주인데 그러고 딴자 되니까요 로이스 차등의 원칙은 왠지 예외가 될 것 같아 약자를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 문장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문제없다 오케이 끝 뭐 로이스가 아니면 이게 정답이 오답됩니까 이거는 뭐 싱어가 아니면 정답될 수 있습니까 어느 미친놈이 인간하고 동물이 선호하는 이관심 대상이 똑같다고 합니까 미친 거지 그거야 그거 그래서 6번입니다 예 호소리 7번입니다 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면 됐네 어 이게 반하면 넘어간다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자 같이 묶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거 그 자체 선 있지 그렇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내재적 가치라는 거예요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자체 선인 거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재적 가치가 있고요 요게 반대말이 있습니다 혹시 감독님 아십니까 내재적 가치의 반대말 오 오케이 그렇죠 예 외적 외재적 가치 그렇죠 예 이게 생명 개념이 아니야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생명 개념이 아니야 다시 예비 고의들이 맞춤 문장들을 가져왔다 예비 고의들이 맞춤 문장들을 가져왔어 요 외재적 가치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도구적 수단적 가치 감독님 여자친구 있다 없다 없습니까 예 나중에 감독님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어 생겼습니다 여자친구가 감독님한테 너는 나의 어디를 좋아해 나를 왜 좋아해 라고 하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격 안 돼요 일단 비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너의 얌전한 성격이 좋아 그러면 내가 얌전하지 않으면 헤어져야 되겠네 이런다니까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너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17층짜리 빌딩 때문에 너를 좋아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확인합시다 너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17층 빌딩 때문에 너를 좋아해 그럼 이 여자친구는 내자적 가치 외자적 가치 그때는 외자적 가치 그렇지 여자친구를 도구 수단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자적 가치는 뭐냐 그냥 너니까 그래서 나를 왜 좋아해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야 가시나 그런 거 묻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몇 번 얘기를 했냐 나는 그냥 니니까 좋은 거라 난 니가 남자애도 좋아할 거야 찌바 이렇게 하면 돼 딱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의 아름다운 생머리가 좋아서 내 머리 잘라버리면 헤어져야 되겠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감독님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예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세요 보십시오 사형이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져요 다시 사형이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져요 그러면 그거는 내재적 가치입니까 외제적 가치입니까 외제적 가치 예방 효과가 없으면 가치 없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개별 생명체가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진대 여러분들을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반 평균을 높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학급 학급의 성적 평균을 높여주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내재적 가치 외제적 가치 그건 외제적 가치 그렇지 개별 생명이 개별 생명이 공동체에 기여하니까 좋아합니다 내재적 가치 외제적 가치 외제적 가치 그렇지 마찬가지야 나는 여자친구가 그냥 좋아 내재적 가치 그러면 나는 여자친구를 나는 나는 자연 대신에 여친 하면 돼 여자친구의 내재적 가치를 위해 그러면 나는 여자친구를 지배할까 존중할까 존중하겠죠 사랑하겠죠 지배나 소유 이런 거 하려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재적 가치 이한 애들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보십시오 내재적 가치 외제적 가치 인간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애들은 이 세 문장은 그냥 같은 문장이에요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바나나들은 또는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바나나는 뭐가 됩니까 벤담의 사형 얘기를 외워야 됩니다 테일러의 생명중심주를 외웁니다 베이컨의 인간중심주를 외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베카리아는요 선생님 칸트는요 선생님 레오폴드는요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베이컨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이하여 자연을 지배한다 이 문장은 틀린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칸트는 어떻게 됩니까 데카르트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아리스토텔스는 어떻게 되나요 맨날 그러면서 사상가들 공부를 계속 하면서 뭡니까 계속 헤매는 거라 제가 지금 같이 봤던 바나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지 왜 공부를 하잖아 칸트가 누군지 아리스토텔스가 누군지 데카르트가 누군지 펠스모아가 누군지 레오폴드가 누군지 다 안다니까는 머릿속에는 수십 명의 사상가가 있는데 계속 해모가 앉아있는 겁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문장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해모가 앉아있는 겁니다 헷갈린다고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오르바이트에 그런 글리가 나와있죠 수많이도 나와있고 수류도 나와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것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라고 이거 이 문제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장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고요 이걸 선지 하나하나 떼어내가지고 OX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 시간에 국수형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어쨌든 입시의 핵심은 국수형 아닌가 그렇지? 예 뭘 그렇게 생윤하는데 그렇게 징징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네가 공부한 지식용어가 나온다고 자 네가 공부한 지식의 단어가 지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문장에서 나온다고 좋아하지 말고 제발 이거 일단 잠깐 제껴두고 그냥 문장으로 좀 봐줘 그냥 우리 그냥 조선 문장 여러분 조선의 유저 맞죠? 우리는 조선을 읽으면 그만이야 여러분이 지금의 현 조선의 실력까지 해결된다니까요 현재의 조선의 실력까지 해결되는 걸 뭘 그렇게 생윤 지식이죠 쓸데없는 생윤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장을 해석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기출문제제 풀이 또 다 이쪽이에요 조선으로 그냥 간단하게 풀이 되는 것 같다가 까지 지식 가지고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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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담은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그 자체로 선이라고 보지는 않고 악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자 있다니까 자 그래서 문장을 볼 줄 알면은 굉장히 공부가 편해진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볼 줄 아는 건 한 2, 3년 전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지식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지식 공부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막 들이대지 마세요 제발 문장 바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요거는 뭐냐고 하면은 자 이제 제가 제가 뭐 바나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저 강사 강사 이름도 졸라고 하니까는 어 얘 조금 야매 싸입이 아닌가 어 수업시간에 막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 일베틱한 것 같기도 하고 얘 뭐 닝견이 나오지 않나 얘 뭐 덕후인가 얘 뭐 십덕인가 얘 얘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요 생각보다 정통파입니다 어 생각보다 정통파고요 나름 대학원까지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정통적인 커리를 경력을 쌓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쌓아왔고요 예 그래서 나 야매 아니야 나 이상한 애 아니야 어 이상한 강사 아니야 정상인 강사 입 빠나들고 있다 해가지고 이상한다고 생각하지마 예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 충분히 정상적인 강의를 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하고요 예 두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종로 어떤 형광생 예 쌤을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가보면 진짜 이상한 쌤입니다 내가 쟤 이거 내 이걸 애들한테 이제 뭐 이래가지고 야 쟛댔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큰일 났다고 야 어 내가 막 이래가지고 이걸 붙잡고 부디부디뚜 앉아있으니 예 이제 뭡니까 쟤 이상한 쌤이면 내 생일 망했다고 어 어 그러고 있더라구 어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 우와 이건 뭐지 천재 아 저 나름 똑똑해요 어 선생님 너무 자화자찬 아닙니까 내 대학교 성적이 증명해줘 걱정하지마 대학교 성적이 증명해줘 뭐 서울대 서울대가 아니고 예 서울대 맞는데 서울대 안에서도 예 성적이 어디가서 안꾸려요 어 어쨌든 가네 어 저 천재인과 저쌤은 그냥 단순 지식만 주는게 아니라 지식간 설명을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뭡니까 설명이 설명이 압축유학식이 아니에요 유학식이 아니고 설명서술식입니다 그래서 설명이죠 예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준다니깐요 강의력 앞에서 봤잖아 강의력 대박 예 오케이 너도 변할 수 있어 괜찮아 I love you 사랑으로 사랑으로 예 자 그래서 충분히 충분히 이 수업 따라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예 저의 다른 강의들도 따라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일단 일단 요 무료 강의 졸라 제로 강의가 6강짜리야 어 6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예 내리실 수가 예 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나나 제거 특강입니다 예 총 6개 강의 중에서 이제 예 1강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장 바나나 확인해 두세요 당장에 이 강의 이제 1강 들었어요 1강 들었다고 뭐 바나나성이 확 이렇게 개선되고 하진 않겠지만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 조그만 변화가 수능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가시게 예 결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말이 좀 꼬인다 어 괜찮아 바나나 괜찮아 예 자 같이 인사드립시다 예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바나나 이제 시작을 어 지금까지 예 바나나입니다 예 바나나를 강의한 강의한 이제 졸라구요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바나나 얘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자 차렷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ensar NASA